안녕하세요.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입니다. 최근 기드라 10.0으로 릴리즈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버호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기드라에서 디버거 기능을 실행했으니 이제 디버거 유형 중 inVM을 통해서 디버깅을 실행합니다. 이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Search for Strings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알 수 없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영역으로 더블클릭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. 이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메인함수에서 참조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해당 영역으로 더블클릭해서 이동을 합니다. 보시면 메인함수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우선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린트문 다음 점프문을 브리크 포인트를 건 다음 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해줍니다. 그러면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과 브리크 포인트가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코드들을 살펴보자면 문자열을 1바이트씩 EAX에 담고 EAX는 0x40과 연산하여 다시 EAX에 담깁니다. 이후 조금만 내려오면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조건 분기를 통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문자열 길이를 이용하여 반복을 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추측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스텝오버 스텝오버 혹은 n-i 명령어를 통해 한 줄씩 실행을 해봅니다. 추측한 것과 같이 다시 위로 돌아왔습니다. 메인 함수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펑션 그래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윈도우즈 펑션 그래프를 클릭합니다. 펑션 그래프를 통해 루프가 돈다는 점과 해당 부분에서 끝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끝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. 끝나는 부분을 보면 rsi로 rax 값이 넘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끝나는 부분으로 추정되는 이 부분을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n-명령어를 통해 해당 부분까지 실행합니다. n-명령어까지 실행됐으면 rax 값이 rsi로 변경했을 겁니다. 확인을 해보기 위해 rsi를 입력해 봅니다. 그러면 아까 문자열 한 바이트씩 40으로 연산한 결과의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기드라의 디버깅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n-명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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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-명령어